아 멍게 손질부터 해야 되겠구나. 그래 하면 안 돼. 두 짝을 다 찌게. 장갑을 두, 두 짝을 다 찌게 안 돼. 아니,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. 인터넷에서 사람 잡는다. 아니, 내가 봤어. 이렇게 해가지고. 어, 곧 잘라 불러. 인터넷으로 얼마나 하시던데. 너도 왜 인터넷. 그거는 했는가 그래. 뭐 하시는 거야?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후비시는 거 같은데. 인터넷에서는 조금만 내고 손가락 솔솔솔솔 집어넣으면 나온다 그러는데. 어, 역시 인터넷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. 나는 살아온 기업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빠르다. 이거 이렇게 잘라버려, 복판에다가.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. 수분대로 사는 거 좋아. 아, 인터넷보다 장모님이 하니까 훨씬 빠르네. 맞아, 아무 따끔 할 일이지 뭐. 인터넷 하나 설치해 드릴까? 시끄럽다. 그런 척 하지 마. 그때 밤이야 이런 게 있을지에는 스피치 해야 된다, 이 사람아. 스피치요? 스피치 해야 돼. 와가지고 사람 없으면 달래 들어차가지고. 스피치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요? 사우면 모험하라고 답답하고. 여자면 귀가 약간 살짝 가가니까 답답해줄까. 기밀 때 하면 난리란디. 기밀 때 하면. 응? 기미? 기가 잠깐 갔다 하면 할바위가 난리난다. 못 알아먹는다고? 들을라. 기가 미이도 욕하는 건 잘 듣는단다. 아아... 아š. bia다. 매실이. 뭐 만들라고? 매실에게. 멍게 젓갈. 멍게 젓갈. 저 매실에. 저 매실에 엄청 맛있어요. 우리 친절 선배님 매실 주셨는데. 아... 맡겨먹고 있어요. 다 먹었죠. 어 잠깐만 저렇게 끝이에요? 아니 설마. 저거 나주는 게 아니구나. 무침이네. 아 맛있겠다. 야 많이도 얹는 거. 멍게에 밥을 얹은 거죠? 음 맛있다. 하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.